아 하반기 하면 이 쿠션 절대 빼놓을 수 없지. 아주 저의 최애죠? 아우 이 언니 진짜 징하다 징해 해도 소용없어. 무려 이 제품은 그냥 내돈내산만 100만 원어치 플렉스를 한 청담샵에 다녀온 것처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치즈키템 무조건 가셔야죠. 이번엔 주름까지 조금 펴지는 그리고 탱글탱글해 보이는 그런 마성의 의미예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내돈내산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제품들로 구성해본 하반기 결산 아이템 소개 영상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만큼은 하반기에 정말 주구장창 잘 썼다 하는 아이템들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지금 12월 중순에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아 이게 진짜 실화냐고. 뭔가 이렇게 결산템 영상을 찍을 때마다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하반기에 잘 쓴 템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라돌이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올해 여름부터 제가 빠져가지고 무려 50만 원 이상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청담샵 퀄리티 그대로 만들어주는 치트키템이에요. 바로 속눈썹 아이템이에요. 깜빡 속눈썹 일기둥짜리 10mm와 버툴렙에 해피림 9mm짜리 통 속눈썹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제품은 나 오늘만큼은 꾸꾸꾸다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을 때 그럴 때 붙여주면 이거 하나로 이목구비가 그냥 꽉꽉 찬 듯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일단 깜빡 속눈썹은 하나하나 정교하게 채워 넣기가 좋고요. 대가 튼튼한데 얇게 가닥씩 뭉쳐있는 일기둥짜리라 속눈썹으로 연출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잘 쓰게 돼요. 그리고 더툴랩 제품인데요. 일기둥짜리도 잘 쓰지만 이렇게 통짜 속눈썹을 삼사기둥으로 나눠 쓰거나 아예 두 기둥씩 좀 쪼개서 쓰고 있는데 가닥가닥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속눈썹이어서 한올 한올 붙이기 좋은 그런 속눈썹입니다. 내가 나 진짜 중요한 날에 무엇보다 꾸며야 된다. 청담샵에 다녀온 것처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지트키템 무조건 가셔야죠.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는 솔직히 하반기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데? 왜냐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써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메디엔서 콜라겐 팩이죠. 제가 메디엔서 콜라겐 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겹다고 할 수 있지만 포아랑 비타를 워낙 많이 썼는데 이번 하반기 템으로 카밍 콜라겐 팩을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출시하자마자 진짜 하반기에 주고 장창 썼어요. 무려 이 제품은 그냥 내돈내산만 100만 원어치 플렉스를 한 저의 히스토리가 담아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일단 제형이 탱글탱글한 겔 형태로 되어 있고 화장품을 덩어리 한 푸딩 같은 제형이에요. 메디엔서만의 흡수 기술인 TDS를 적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산 콜라겐 500달톤을 사용한 제품이어서 굉장히 촉촉하고 너무 얇거나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이 상태로 붙이고 30분 이상 있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투명해지는 게 피부 상태나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투명해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카밍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포어의 쿨링감이 5점 만점이다 라고 했을 때 카밍은 3.5점 정도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쿨링감이 유지가 되면서 진정과 수분 보습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깍 잡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 마켓 기다리는 보라돌이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드디어 이 영상을 기준으로 내일이죠. 12월 14일 저녁 9시에 2차 마켓이 오픈이 돼요. 근데 마켓 공지 영상은 저녁 8시에 올라가니까요. 충분히 영상 보시고 9시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포어 비타에 비해서는 진짜 할인율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막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2차 마켓에서는 그만큼 아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 크림은 제가 세 가지 제품을 좀 나눠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림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수분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솔직히 말하면 딱 처음에 써봤을 때보다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점점 점점 수직 상승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탱글탱글한 젤 제형과 크리미한 사이쯤 느껴지는 제형감이고 바르면 바를수록 수분감이 피부 표현에 감싸지듯 채워지는 제형이에요. 계절 안 타고 한 겹 한 겹 이렇게 채워져도 밀림이나 두꺼운 느낌 없이 수분감을 가득 얹어주면서 피부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분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제품은 보습크림을 추천을 해줄 거예요. 이 제품은 바이오더마 아토덤 크림인데요. 아 진짜 이거는 연령대 상관없이 정말 인기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형 보시면 보습크림이지만 꾸덕하거나 녹진해서 유분이 너무 둥둥 뜨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보습막을 두껍게 쌓는 느낌이 아니라 수분을 살짝 살짝 걸어 잠궈주는 정도의 보습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도 복합성에다가 트러블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 그런 좀 예민한 내 개복치 피부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크림 고를 때 좀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더마 보습크림은 발랐을 때 답답함 없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보습크림입니다. 특히 용량 자체가 정말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얼굴 바디 상관없이 다양하게 바르기가 좋고요. 피곤할 때 피부 잘 일어나서 이렇게 피부염 발생 직전 그럴 때 밤에 얇게 한 겹 깔아주면서 발라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피부 회복력이 그냥 싹. 그래서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바디에 쓸 때는 이 바이오더마 중에 투인한 오일 있죠. 한 두세 방울 정도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같이 써도 정말 정말 좋거든요. 진짜 시너지가 다르다. 그리고 다음은 모공에 고민 많은 사람 붙죠. 핸섭. 모공을 위한 크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마몽드의 바쿠치올 크림이에요. 모공에 특화된 제품들 중에 토너 패드나 세럼류들은 진짜 제품이 다양한데 크림은 생각보다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하나 있다. 제가 아주 찾았잖아요. 제형이 수분감 있으면서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크림이지만 약간 모공을 메워주는 느낌이 나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그냥 모공을 메워주는 느낌만 나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 좀 모공을 은은하게 수축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크림이에요. 마치 모공 프라이머를 스킨케어 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모공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아예 피부 고민에 맞게 솔루션템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심박템이자 추천템이거든요. 악지성이나 지성, 복합성이신 분들 사계절 내내 두고 유분감 있는 모공 부분을 좀 케어할 때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피부가 예민하고 잘 뒤집어져서 색소침착이 잘 생기거나 칙칙해 보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할 때 쓰면 좋은 지트기템. 바로 구달의 청귤 잡티 이별 세럼 포스알엑스 비타 23 세럼입니다. 미백 케어 제품으로 맞추어진 그런 기능성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성분과 농도감의 그 깊이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구달 청귤 잡티 이별 세럼부터 좀 봐 볼게요. 이 세럼은 비타민 유도체로 되어 있어서 제형이 굉장히 묽고 탱탱하고 촉촉하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비타 케어는 좀 하고 싶은데 고기능 라인은 내가 쓰기에는 아직 좀 무섭거나 뭔가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보라돌이들이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미백 입문템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메이크업 전이나 데일리로도 부담없이 쓰기가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이 코스알엑스 비타 23 세럼은 아까 구달보다는 아예 좀 고기능으로 빠지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르르 흐르면서 워터리하게 펴발라지는 제형이에요. 좀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고 비타 그 자체기 때문에 살짝 노란빛이 띄거든요. 어느 정도 밀도가 있게 쫀득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분크림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훨씬 좋습니다. 코스알엑스 비타 제품을 바르고 나서 수분크림까지 같이 얹어주면 다음날 피부가 아주 맨질맨질해지면서 피부톤 관리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추천드리고 다음은 요즘 최애이면서 아 진짜 이거 소개 안하면 나 진짜 열 불러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립 네 가지 제품이에요. 솔직히 립은 신상 나올 때도 많고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색상들 써보는 맛이 굉장히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 고르기가 더 어려웠는데 아 일단은 그래 하반기에 이 네 개는 절대 빼놓을 수 없지 싶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비 오브 커버 립 베이스 프롬 로즈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뭐 웜톤, 쿨톤 할 거 없이 좀 뉴트럴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웜한 로즈 베이스에 모브 한 방울 섞은 톤이기 때문에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아요. 입술에 올렸을 때 은은하게 컬러를 입혀주기 좋거든요. 저는 일단 착색이 좀 심한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 톤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 아이템이고 어떤 컬러든지 포인트를 받쳐주기 좋은 베이스 립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그레이프 셔벗입니다. 이 컬러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소개 드렸던 제품이죠. 컬러 보시면 약간 포도를 농축시켜서 와인화한 것 같은? 차가운 듯하지만 입술에 포도가 물든 듯한 표현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입술에는 볼륨감을 주기보다는 틴티드한 광택감과 그리고 플러스로 약간의 좀 촉촉하게 절여지는 듯한 그런 컬러링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최근에 너무 빠져있는 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페리페라 잉크 부드 글로이 틴트 맘찡 로즈예요. 아주 저의 최애죠? 아우 이 언니 자칭하다 칭해 해도 소용없어. 그만큼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컬러가 좋은 게 뭐냐면 무화과빛의 웜톤 컬러인데 웜톤 립이지만 너무 노란빛이 강하지 않고 칙칙한 느낌이 없어요. 적당히 글로시한 볼륨감을 주면서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표현이 돼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맘찡 로즈가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바른 그 발색의 컬러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딥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한 제품이지만 두 가지의 느낌을 같이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글탱글하게 아주 볼륨감을 쫙쫙 채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탕후루 재질의 립입니다. 로제브의 1호 컬러 립인데요. 전 색상을 다 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하나씩 더 쟁인 아이템이라니까요. 제형이 탱글탱글하고 차르르하게 광이 솟아오르는 듯한 탕후루 재질이고 끈적임 없으면서 글로시함을 같이 주는 제형이에요. 입술에 약간의 펌핑을 시켜줘서 미세한 주름까지 조금 펴지는 그래서 탱글탱글해 보이는 그런 마성의 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진짜 하반기에 너무 잘 써가지고 소개를 안 해줄 수가 없음. 다음 제품은 하반기 하면 이 쿠션 절대 빼놓을 수 없지. 바로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이에요. 제가 쿠션이나 베이스 유드는 백화점 제품들부터 로드샵 제품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피부가 안목해요. 피부가 막 똥파데나 똥쿠션을 발라고 그냥 쫙쫙 잘 발리는 그런 탱글탱글한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잡티도 좀 가려져야 되고 트러블이 났을 때 커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도 예쁘게 돼야 되는 그런 베이스들만 찾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 저의 레이더망에 걸린 아이템. 퍼펙팅 쿠션은 적당히 커버력도 있으면서 올릴 때는 살짝 촉촉하고 쫀쫀하게 발리는데 밀착하고 나면 세미매트하게 고정되는 제형이에요. 제가 그 전에 리뉴얼 버전도 다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전 버전보다 커버는 확실하면서 피부결은 좀 살리기 좋고 세미매트하게 고정되는 쿠션을 찾는다 하는 보라돌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쿠션이고요. 역시 스킨케어 잘하는 집은 베이스도 잘해요. 다음 제품은 보습이 필요할 때 첫 단계부터 무조건 가야지. 이것도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아 언니 알아요. 아 저거 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찐 보라돌이라는 거. 라네즈 크림 스킨이죠. 제가 이 제품은 1세대부터 2세대로 리뉴얼된 제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제형이 찰방찰방하고 부드럽게 롤링되면서 보습감이 느껴지는 수분 보습형 크림이에요. 실제로 크림 한 통을 300분의 1로 자잘하게 쪼갰기 때문에 암홀의 기술력을 같이 넣은 그런 토너여서 제품 자체가 진짜 훌륭합니다. 가계절 내내 다 써보다 보니까요. 봄, 여름에는 각질을 재워주기보다는 탈락시키면서 예민함을 좀 잠재워주고 수분 보습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킨케어 다이어트하면서 사용하기가 좋고요. 가을, 겨울에는 봄, 여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재워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도 좋아요. 너무너무 애정하고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에요. 아, 진짜 열심히 달려왔다. 제가 반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유산균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냥 유산균이냐? 아니죠. 바로 장과 질까지 책임져주는 건기식입니다. 이 제품은 지노마스터의 유산균 제품이에요. 확실히 꾸준히 먹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장뿐만 아니라 질까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우리 보라돌이들 여성관리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50억 보장균수가 보장된 제품이에요. 캡슐이 워낙 작고 휴대하기도 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기가 정말 편하고요. 이 제품은 믿을만합니다. 제가 반년 이상 먹어본 결과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번 하반기 결산템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좋은 제품들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구나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많이 공유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외에도 정말 정말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12월 말쯤에 연말 결산템으로 또 다른 좋은 아이템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아니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두워졌어. 이거 촬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 시작했는데 해가 졌을 때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